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매출이 확정됐어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받았던 전달받은 서류도 받았고, 이제 그 다음은 회사 정리 과정에 들어가는 지금부터는 인건비와 예수금을 정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징수 금액의 장부 반영인데요. 이때는 온천징수 이행신고서와 지급맹세서 금액과 재무제표의 인건비 온천징수 금액은 항상 일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불보압 소명이 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천징수 이행사항 직계표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연간 총 신고했던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해놨어요. 이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계정별로 온장에 다 이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건데 퇴직소득, 이론근로, 기타사업, 급여 등을 이제 다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재무제표에서 인건비 확인이라는 방법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먼저 학계잔액 시단표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퇴직금, 급여 이런 보이는 계정과목이 있거든요. 그 계정과목을 먼저 이 직계표에 있는 금액하고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계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는 사업소득은 코드를 걸어서 거래처 온장에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서 그 과정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이 지났으면 이제 우리가 직업명세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가 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줘야 되고 근로퇴직 사업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우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급여에 붕괴하고 예수금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우리 급여명세서에서 이제 제일 보면 그 4대보험 보수총액 통보서가 있습니다. 그 통보서에 급여대장에 정확히 반영하면은 정확한 데이터로 계정별 원장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45만 8,300원이라는 예수금이 보이잖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금액을 이제 어떻게 뿌려서 정리를 하냐. 그 과정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제 매일 처음에 붕괴를 하면 통장에 먼저 반영이 됩니다. 통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45만 8,300원 예수금. 이거를 통장에 다 반영하고 입력하고 난 뒤에 이 과정을 진행을 하니까 건강보험 코드로 먼저 걸어줍니다. 그럼 그걸 걸어주고 난 뒤에 거래처 원장의 건강보험 원장에 들어가서 예수금, 아까 급여대장상에 있는 8만 3,750원을 떨어주고 나머지 비용을 복리유생비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하죠? 국민연금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가서 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보통예금 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국민연금,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서 예수금, 아까 급여대장에서 본 11만 2,500원을 먼저 떨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금 가공과를 남겨놓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또 보이잖아요. 6만 5,800원. 여기를, 이거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또 남겨놓으면 아까처럼 예수금 정료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인출금이 대표이사의 비용이기 때문에 절대 먼저 경비로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거가 통장에 있기 때문에 통장의 기록대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기가 쉬운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개인 같은 경우에는 통장 내용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국민연금 납부서를 달라고 해서 그 납부서가 전달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납부서가 전달이 왔어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코드를 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걸 때 출금 45만 8,300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대체전표로 겁니다. 대변에 현금, 차변에 건강보험 45만 8,000원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과정에서 아까처럼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게 개인 사업자도 잘 똑같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복잡했던 예수금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외상 때 잔액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민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